2024년 새해 들어서도 각종 경제지표는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고물가 등으로 소민들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차이 어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도 경기회복방안 등이 논의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백재정부장관은 누적된 고물과 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 회복했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추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하며 올해도 경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해서요 희망을 얘기해야 할 정초부터 국민들이 해야 할 건 여전히 허리띠 바짝 졸라매기란 말입니다 매일 업로드됩니다